한 해를 시작하는 첫날로 떡국을 먹는 날은 언제입니까? 옛날에 먹는 음식으로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는 의미를 지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새해에 웃어른과 친척들에게 절을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대한민국의 전통놀이로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우리 군사를 많이 보이게 하기 위해 부녀자들에게 노래를 부르며 둥글게 무리를 지어 빙빙 돌게 한 것으로부터 시작된 놀이는 무엇입니까? 추석에 한 해의 수확을 감사하며 조상을 차례상에 올린 떡은 무엇입니까? 두 사람이 삿발을 잡고 힘과 재주를 부리어 상대를 먼저 넘어뜨리는 것으로 승부를 겨루는 전통운동은 무엇입니까? 그네를 띄고 창포물에 머리를 감는 풍습이 있는 명절은 무엇입니까? 찹쌀 차수수 팥 차조 콩 등 다섯 가지 이상의 곡식을 섞어 지은 밥으로 정월 대보름날 먹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정월 대보름날 논밭두렁 등의 마른풀에 불을 놓아 모두 태우는 풍습으로 논두렁 태우기라고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음력 7월 7일로 견우와 직녀가 만난다는 날은 무엇입니까? 1년 중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날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동진날 먹는 음식으로 잡기를 없애고 귀신을 쫓는다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대추, 무 등 싱싱한 채소를 소금에 절이고 각종 양념과 젓갈을 넣어 버무려 일정기간 발효시킨 한국 고유의 음식은 무엇입니까? 결혼식 날 신랑과 신부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대접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북부 지방에서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만들어 대한민국 전체에 퍼진 전통적인 난방 방식은 무엇입니까? 소리꾼이 고수의 북잔단에 맞추어 이야기를 소리와 말로 엮어 몸짓을 곁들이며 구현하는 대한민국 고유의 민속악은 무엇입니까? 판소리 다섯 마당 중 부모에 대한 효심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판소리 다섯 마당 중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소재로 한 것은 무엇입니까? 편으로 나뉘어 줄을 마주 잡고 당겨서 승부를 겨루는 민속놀이는 무엇입니까? 음력 1월 15일로 오곡밭과 묵은 나무를 먹는 명절은 무엇입니까? 정월 대보름 저녁에 밤 호두 땅콩과 같은 견과류를 딱 소리가 크게 나도록 깨무는 풍습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겨울에 먹을 많은 양의 김치를 한꺼번에 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채소를 간장, 된장, 고추장에 절여 숙성시킨 저장식품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한국의 전통건축양식으로 지은 집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직선과 약간의 곡선이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대한민국 고유의 전통의상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한옥의 지붕에서 밖으로 길게 나온 부분이며 비나 눈이 들이치는 것을 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4대 명절을 두 개 이상 말해보세요 설날에 깨끗한 옷이나 한복을 입고 웃어른께 새해 인사를 하면서 하는 저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음력 8월 15일 온 식구들이 고향에 모여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하는 우리나라의 명절은 무엇입니까? 1년 중 가장 더운 기간으로 초복, 중복, 말복을 합쳐 부르는 말은 무엇입니까? 추석에 먹는 음식 중 가장 대표적인 음식으로 반달 모양의 떡은 무엇입니까? 더운 여름철에 닭에 인삼, 대추, 찹쌀 등을 넣고 푹 구워서 먹는 우리나라 전통 보양식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음식 중 보리밥 또는 찹쌀밥에 나물과 고추장을 넣어 비벼 먹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콩으로 만든 메주를 주재료로 하여 만드는 전통 양념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 음식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음식 중 국물이 있는 음식을 두 개 이상 말해보세요 된장찌개를 끓일 때 필요한 재료는 무엇입니까? 콩을 갈아서 짜낸 물을 끓인 뒤 간수를 넣어 굳힌 식품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 고유의 양말로 천으로 발모양과 비슷하게 만들어 종아리 아래까지 발에 신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선시대에 여자들이 예복을 입을 때 머리에 쓰던 것으로 비단으로 만들고 구슬로 꾸민 것은 무엇입니까? 볏집으로 가는 새끼를 꼬아서 만든 신으로 이것도 제짝이 있다라는 속담에도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붕의 아름다움을 살려주며 차거나 더운 공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흙이나 시멘트 등을 구워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전통 놀이로 부녀자들이 둥글게 원을 그려 돌면서 춤을 추는 놀이는 무엇입니까? 여러 사람이 두 편으로 갈라서 줄을 마주 잡고 당겨서 힘을 겨루는 전통 놀이는 무엇입니까? 숟가락을 던져 나온 결과로 독에 걸린 모를 정해서 말을 움직이는 전통 놀이는 무엇입니까? 괸과리, 장구, 북, 징 네 가지 악기로 연주하는 음악이나 그 음악에 의한 놀이는 무엇입니까?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된 우리나라 전통 운동으로 손과 발을 사용하여 차기 찌르기 등의 기술을 구사하는 운동은 무엇입니까? 오래도록 살고 죽지 않는다는 열 가지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닭나무 껍질을 원료로 하여 우리 고유의 제조법으로 만든 종이는 무엇입니까? 남녀가 정식으로 부부가 되는 의뢰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정신문화로 부모를 잘 공경하고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부가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이 함께 사는 가족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남편이 아내의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은 무엇입니까? 아내가 남편의 형을 부르는 호칭은 무엇입니까? 임산부가 태아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아기가 태어난 지 1년이 되는 날에 치르는 잔치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태어나서 60번째 맞이하는 생일을 축하하는 잔치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